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들은 정작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최일선에서 이런 폭력의 피해자들과 맞닿아 있는 기관이 있죠. 바로 여성긴급전화 1366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심화정 1366 제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366 제주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있는 여성들은 언제든지 상담과 보호가 가능합니다. 1366은 병원으로 말하면 응급실 같은 곳입니다. 위기 상황에 피해자를 상담하고 긴급보호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수사, 법률병원, 전문상담소,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것이 1366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센터는 064-1366을 누르시면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주 지역본을 같이 누르면 직통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1366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1366은 위기에 찬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해서 쉼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즉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366 제주센터는 이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상담 방법이 꼭 전화로만 가능한 건 아니죠? 네, 전화 상담 외에도 1366에 방문하셔서 대면 내방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 시에는 저희가 피해자를 방문해서 현장 상담을 하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경찰과 함께 긴급 구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1366 제주센터에 많은 그런 상담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상담이 들어오나요? 네, 2022년 전체 상담 건수는 1만 567건입니다. 그중에 7,852건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화 상담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및 문자를 이용한 상담도 1,265건으로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담원과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방 및 긴급피난처 입소에 따른 내방 상담이 983건 이루어졌으며,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및 지지체계 구축사업, 한라인 대응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원이 내담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방문 상담이 467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 제주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방문 상담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적 지원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 유형별로 좀 나눠보면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을까요? 네, 가정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7991건이었고요. 제주경찰청에 의하면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 발생 비율이 전국 2위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유로는 관광객과 한 달 살이로 제주에 와서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요. 또 제주가 음주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음주에 의한 폭력이 많고, 또 가부장적 사고가 제주가 강한 편이어서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폭력을 사소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제주 지역은 여성의 맞벌이 비율이 높은 편으로 자립심이 강해서 가부장적 사고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정폭력이 가장 많고. 그럼 이외에 어떤 내용의 상담이 또 많이 이루어질까요? 네, 가정폭력 피해 상담 외에도 성폭력 피해 상담 310건,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 308건, 스토킹 피해 상담 135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3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136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등 뉴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스토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스토킹과 관련해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대비 제주 지역 스토킹 범죄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나타났는데,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게 드러나나요? 네, 2021년에 31건에 비해서 4.3배 늘어난 13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토킹은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이혼 후 전 배우자에 의한 범죄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를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나 SNS 등 통신을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원하지 않는 선물이나 협박을 위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상대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인식이 달라졌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스토킹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관심이거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만, 이런 행위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스토킹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보복 범죄라든지 2차 피해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하고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행위자에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 행위가 입증이 되어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복범죄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와 접수, 긴급보험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의료 지원, 수사 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에서도 법률 시행을 기반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136 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대부분 피해 당사자가 될 텐데 혹시 다른 기관이나 경찰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상담 의뢰인은 작년 통계는 본인이 8,324건, 경찰이 1,211건, 상담소 쉼터 620건, 그 외 기간 168건으로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 상담 기관에서 상담 의뢰한 경우가 18.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 기관에서 상담을 의뢰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 긴급전화 136 제주센터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중추기관으로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언제라도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위기상담과 보호가 가능함으로 경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던데 어떤 지원들일까요? 네, 위기 처에 있는 경우 경찰 출동을 저희가 요청하고 긴급 구조를 경찰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도 가능하고요. 이때 아이들을 함께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이 일어나면 다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상담을 통해 안정을 찾은 후에는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상담을 통해 알아보고 전문 상담소나 쉼터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쉼터에 가지 못하고 긴급 지원을 받아서 방 하나 얻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잔여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치면 도움을 줄 지지체계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136 제주센터에서는 지지체계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어려움을 상담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상담 치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고 동행을 하기도 해서 또한 후원 물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피해자가 어려울 때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136이 버팀목 역할을 하여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살의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136을 기억하고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혼자 그걸 끌어안고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어떤 말씀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136 상담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는 이유가 혹여라도 자신이 노출될까봐 두려운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064-136으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통해 고통을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셔서 전화하시고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위기 상황에서는 꼭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폭력 현장 안에 있는 아이들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불안과 공포감에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아이들도 그 상황을 참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신고를 하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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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